음악 노래도 참 잘하셨어요 오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다음 초대 가수로 모실 분도요 창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가수에요 한번 모셔볼까요? 모셔봅니다 임지연씨가 부릅니다 모셔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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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은 당신과 후회 없이 사랑해 있는지 다치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서 눈물을 보고 싶다 울리지 말아요 울리지 말아요 마구처럼 울리지 말아요 그래도 간다면 그래도 간다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, 여자나 귀요 아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